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PLC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건데요 여기 IEC 표준 규격부터 알아봐야 합니다 여기 IEC 611-31-3 이것은 표준화에 대한 명칭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PLC 프로그래밍을 위한 언어 표준이구요 수년 동안 많은 PLC 개발 업체가 다양했기 때문에 각각의 업체가 선호하는 언어를 기반으로 개발되었습니다 각 업체별 다른 시스템 언어에 의한 장단점을 표준화해서 개발의 이점을 살리기 위해서 세워진 표준 규격입니다 PLC 즉 프로그래머블 컨트롤러를 위한 공통 인터페이스를 개발하려고 다양한 국내 및 국제위원회의 제안이 있었고 여러 역사가 있지만 이렇게 해서 탄생한 국제 규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색하면 금방 나오니 찾아보시구요 본론으로 넘어가 PLC 언어의 종류는 이렇게 있습니다 레더 다이어그램 LD 는 차다리 모양의 형식이구요 이 표현 방식은 PLC 프로그램에서 릴레이 전환 작업을 구현하는데 특히 적합합니다 IL 인스트럭션 리스트 이것은 요즘 거의 쓰지 않는 건데요 지멘스에서나 가끔 보입니다 IL의 모든 명령어는 줄바꿈으로 시작하고 하나의 연산자와 하나 또는 여러개의 피 연산자를 포함합니다 SFC는 블럭 단위 순서대로 초급 코딩 배울 때 나오는 그런 형식과 같아요 FB 펑션 블럭 다이어그램은 펑션을 블럭화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구성됩니다 펑션 블럭 다이어그램을 사용한 PLC 프로그래밍은 논리회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실행 방향은 항상 왼쪽에서 오른쪽이고 FB를 실행하기 전에 항상 모든 입력 값이 생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요소의 출력 값이 계산될 때까지 이 회로망은 완료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ST, Structure Text는 PC 언어에서부터 시작해서 파스칼이라는 언어에 기반되어 PLC에 쓸 수 있도록 만들어진 언어인데요 이 파스칼이 기본이라서 C 언어와 형식이 비슷하죠 이 프로그래밍 언어의 경우 기계지향적인 명령이 아니기 때문에 더 높은 수준의 프로그래밍 수준을 요구합니다 각각의 언어가 장단점이 다 있는데요 레더 다이어그램은 이해하기 편하고 디버그 찾기가 쉽습니다 프로그램 하기가 쉽구요 모니터링 하기도 쉽습니다 단점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연산에 좀 취약합니다 그리고 Instruction List, IL은 로직 언어 자체를 사용하는 언어인데요 윈도우 프로그램 개발하기 전에 많이 쓰던 언어라서 지금은 그 장단점이 좀 무색해졌어요 그래서 거의 쓰지 않구요 ld와 il을 비교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 레더에서 il로 바꿔서 보면 이렇게 바뀌는데요 이 il은 and or dot 이러한 논리 명령어를 그대로 갖다 쓰는 형식을 취하고 있어요 SFC, Sequence Function Chart 이것은 블록 단위 순서 제어라고 하구요 순서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의 장점은 시퀀서 프로그램 작성이 필요한 모든 것에서 편리합니다 순서대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Yes or No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지기 때문에 순서대로 시퀀스적인 동작을 하기에 상당히 편합니다 특히 복잡한 작업은 프로그램이 명확하게 배열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보기 좀 편하죠 단점은 추가하거나 변경사항에 대응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FB, 펑션블럭 다이어그램은 프로그램 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모니터링 하기도 쉽고 문제점 잡기도 쉽습니다 근데 정형화된 펑션이기 때문에 그거 이외의 펑션을 구현하기 좀 어렵죠 그래서 새로 만들거나 어떤 특수한 기계들은 새로 만든 펑션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쓰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ST, Structure Text는 연산에 상당히 강해요 연산하기가 좋고 연산을 간단하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단점은 PC 언어로 개발하는 개발자들은 잘 알겠지만 디버깅 찾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유지보수하기 어렵고 디버그 찾기가 어렵고 그리고 수준이 좀 높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PLC에서 ST를 사용하는 것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계산하는 게 많거나 복잡한 데이터를 처리를 하는 것 그리고 PC 언어 개발하던 사람들이 PLC를 하게 될 때 주로 쓰기도 하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각 장 단점을 비교해서 얻은 결론은 레드를 메인으로 하고 반복되는 동작은 FB로 변환해서 쓰구요 연산 처리는 ST를 사용하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각각의 언어로 프로그래밍하는 예제를 좀 다뤄볼 거에요 이 중에 전부 다 하지는 않을 거고 레드하고 FB 그리고 ST 이 세 개를 위주로 해서 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수고 많으셨구요 엔지니어가 대우받는 날이 올 때까지 실력을 키웁시다 감사합니다